스포츠 브랜드 리복의 브랜드 엠베서더로 이효리가 발탁됐다. 리복은 대표적인 엔터테이너 이효리의 이미지가 클래식한 리복의 브랜드 정체성과 잘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. 이효리를 통해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헤리티지 브랜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. 리복은 이효리와 함께하는 첫 프로젝트로 한국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. 10년만에 3억 광고를 찍게 된 이효리의 복귀와 리복의 패션 및 레트로 분위기의 재현이라는 접점을 토대로 주제를 리턴으로 선정했다. 화보에서 이효리는 이효리 펌프 패딩을 통해 올겨울 유행한 레트로 패션을 예고했다. 티저 공개 이후 메인 화보, 화보 스케치 영상 등 이효리와 협업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. 이효리는 더 많은 광고를 찍고 많은 기부를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. 이효리는 최근 신곡 후디의 단바지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. 최근 유튜브 촬영 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. 이효리는 더 많은 광고를 찍고 있습니다. 이효리는 더 많은 광고를 찍고 있습니다.